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코드번호가 047820이 되겠구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0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초록뱀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록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 초록뱀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실적인데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06억이 됩니다. 근데 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사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장부상의 기록이지 얘네 초록뱀이 뭔가 사업을 잘못해서 낸 마이너스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61%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다보니까 당연히 이 전환사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걸 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자 비율이 지난 3분기에 비해서는 53%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또 유보율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가 거는 점은 걸 수가 있는 점은 내년에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기미는 가지고 있다.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초록뱀에 대해서 그래도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첫번째가 봤을 때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시청률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번째가 어떤게 있을까요? 두번째가 바로 이 결혼작사, 이온 작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공급이 있습니다. 이온, 이온 이런게 있는데요. 이 두개의 드라마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스카이, 스카이엠엠, 스카이엠엠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초록뱀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이 네번째가 뭐냐면 유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BTS, BTS 관련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내년에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걸 봤을 때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 회사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쳐오면서 적자 폭언,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12월 2일이었죠. 12월 2일날 보시면 결혼작사, 이온 작곡이라고 하는 드라마고요. 112역이 되겠습니다. 112역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11월 2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에 112역이면은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월 29일이었죠. 6월 29일날 요런게 또 있었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라고 되어 있고 268억이 되겠습니다. 268억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6월 26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걸 봤을 때 분명히 회사가 투자 포인트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한 2200원 아래에서 평균 매수가가 2200원 아래에서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행보로 보여지고요. 행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했을 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내년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다시 올라갈 만한 요소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년에 펜트하우스가 종룡이 돼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방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판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돈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웹미에 보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AP투자연구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기에는 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가장 최신의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그 다음에 낙서닭종합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중으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